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어 학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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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학습지원 한국어 학습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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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GENIUS CROSS! GENIUS CROSS!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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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시작해볼까요? 저희는 어떤 내용을 먼저 시작할까요? 먼저 당신 이름을 먼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내 이름은? 당신이 할아주를 불러요? 당신이 할아주를 불러요? 둘 다 괜찮아요. 당신이 알아주를 불러요? 그냥 할아주를 불러요? 아니야. 아리성. 아리성이라고도 있고 아리성이라고도 있고 先生とかティーチャーっていうふうには呼ば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皆さんのレッスンの中で使う名前を最初に決めたいので、 公名でもいいですし、ニックネームでもいいですし、好きな名前を決めてもらって最初に決めます。 あのECCの生徒さんは結構またかけない英語のニックネームとかを使わないようにしてます。 へー。 ケビ。 違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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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んちゃんにいientesしないですか? あなたのい批ignant Skai Kinjaです。 きえどき名には? じatherine。 じゃ refers。 じゃあ。 お代わり。 じゃあ。 お義気に入る。 じゃあ。 じゃあ。 아, 세라, 세라, 세라 자, 세라. 내 이름은 렌의, 렌의 이름은 렌의 이름은 말입니다. 일단 보멘하면 이제 과란, 세라, 세라, 세라. 마블Rah. 진짜. 나이스 중국의 성화의 이유는 알까요? 僕は私の名前です。 中国のシャーハンから来ました。 そうです。 中午は全く初めてですか? 初めて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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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難しいです。 1人では勉強できないなと思って。 確かにそうですね。 中午はこの発音が動くところなので、 自分は動きになります。 本当に最初のことだね。 初めてです。 熊田さんは全くどうした経験がないですか? 全然大丈夫です。 ちょっと読める? でも読めないに等しいと思ってもらえます。 実はですね、今日はちょっとレベルチェック。 読めたりしなくても大丈夫ですので、 どのくらいお話ができるかや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 僕はあれなら忘れたんで、観光を。 復習方やって感じで、一緒でも知ってます。 でも知ってもあれが言える。 知ってもあれが言える。 知ってます。 知ってます。 知ってね!? 知ってます。 気持たちなんかちょっと、 子供の頃ABCDって、 結構書きながら覚えたらしますよね。 とりあえず巡ってみてください。 このテキストがちょっとすごいところが、 音声ペンが付いてるんですね。 音声ペ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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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それで、ピッピッって当てたら、 この子が読んでくれるんですよ。 だから忙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 少し最初の頃を頑張っていただければ、 すぐ読んでかけてできると思います。 それはもう全然無茶苦茶で、 話せなくて大丈夫。 なので、 1分間とにかく、 英語で自己紹介を頑張って、 トライしてみてください。 Let's start with... 久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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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語 Ils absolute? 英語彼。 来場年齋? それは最高です。 한국어?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렌 저는 Fukuoka에서 제 머리가 죽어요 저는 춤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우리가 해볼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네, 저는 지라이 저는 아이치이 저는 말을 힘든 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일단 Master MAMLE 저희 앱은 MAMLE 저는 베이스포, 댄스, 스윗을 좋아해요. 저는 OKAYAMA, 이제 TOKYO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SK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Y입니다. 저는 Osaka입니다. 이제 TOKYO입니다. 제 업무는 프레그랜스 콜렛입니다. 저는 노래가 좋아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노래가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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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소리가 싫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요. 제 3회에서는, 저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네, 네. 어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저는 공부 게임을 좋아해요. 음, 스토т ko가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1분을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해요. 네, хочешь 해볼까요? 네 네. 네. 쇼, 먼저 올게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entence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쇼입니다. 저는 TOKYO입니다. 4両이나 5년 전에 저는 노래를 맡았을 때 그리고 또다시야 그래서 저는 아이돌 제공헌 아주 잘한다 그래서 좋은 일이다 잘한다 좋은 일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Jimji입니다 저는 나라에서 한국인 스포츠 한국인입니다 저는 340년 동안 생활을 때 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내 맥락의 라면은 카레라스 내 맥락의 라면은 네 한국어 밥은 한국어 밥을 먹고 싶어요 한국어 밥은 한국어 밥을 먹고 싶어요 한국어 밥은 밥을 먹고 싶어요 나는 밥을 먹고 싶어요 나는 밥을 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뇌리세요. 여기에서 뇌리세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16번까지 21번까지 읽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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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뇌리세요. 무슨 일이야? 사와드라. 여기에는 뇌. 요시. 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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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기, 어때요? 저는 보통 제가 가을 때... 오사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누굴 주로 가야 할까요? 오 주로 가야 할까요? 아, 오케이 네 저는 내 시간을 아하. 네. I agree. It's important. Oh, and how much are mezzanine seats, Ren? $42. $42. Very good. Okay, I'll take three then. Jira, how do you respond? April 10th. No? April 10th? April... 11th. 11th. That'll? That'll be... I'll call that. $14. Oh? Really? So I want three. Ah, three! One hundred and twenty dollars. Very good. Wow. Oh, a real kis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ll see you at the end of the video. We'll be right back. One hundred and twenty dollars. Yes? You're right.